조경술을 캐고 한개 심어 놓으면 되지 이거 어려워 산다 인생 여기도 물수도 없지? 이 조경술 되게 크네 여다가 호텔으로 심어 허허허허 아이씨 이씨 아이씨 개쩌놨다 이씨 아이씨 거만 개쩌놨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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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이야 전동본 게임 칠 줄 누가 알았네 이씨 vomole 미치겠네 히오 진짜 아 이씨 놀랬다 이거 나 그만큼 도망했다 으아이씨 뭔데 뭔데 요건 뭔데 뭔냐고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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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너 이것 뭔데 어? 피가 안 깎이는데? 이거 뭐냐? 우와 이마도 하이바가 반짝반짝 인체트 된건데? 얘들 잡으면 대박인데? 오 이렇게 오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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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앙 우와 야야야 아니 형 정배다 아 butcher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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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근데 왜 하이브 안주노 아 이게 또 랜덤 드랍인가배 너무 멋짐 끼고 있던데 싸가지 없는 이 새끼들 저것들을 먼저 몰라내야 된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왜 너희가 여기서 잡고 깜짝드니 오 인첸토할인데 인첸토할 봅시다 오 두개 줬다 경고 강화 하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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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제투구 방어가 지금 4칸 반이죠 요걸 끼우지 4칸 반에서 올라가나 똑같네 철이랑 금이랑 방어도가 똑같네 어 이거 뭐니 이 새끼 어 뭐야 얘 타진다고 타진다고 와우 미쳤다 이거 뭔데 아 두칸은 못 뛰나 높은걸로 올라와 봐야지 두칸은 못 뛰네 한 칸 뛰네 아 저기 우리집 이것도 L2 어 이건 지 맘대로 가는데 이 와글로 이건 조련이 안된다 스켈렉톤 여기 가자 여행가자 여행가자 우리 쟤는 조련이 안되네 좀 높은데 어디있노 사탕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아니 오 내리기 야 이거 큰일났다 아니 왜 이러노 용암 붙여서 오 심봤다 이거지 54 가까이 오는거지네 심봤다 심봤다 이런걸 보고도 바로 캐면 안되지 이런거는 조시를 몇개인지 딱 보고 오 이건 뭐지 골드비스타드 금인데 설마 한개 주나 아니겠지 견적을 봐야 되죠 견적을 견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설마 철도 한개 주는데 우와 미쳤다 설마 뭔소리가 왜 뭔소리 나노 돌았다 이 새끼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뭔데 안 켜지노 왜 안 켜져 얘 못 켜졌다 아 철꽃게기로 켜진다고 이거는요 그러면 철이 없는데 철 세개 있는데 일단 켜지는 같기도 한데 켜졌다 켜졌다 철로 안 켜면 사라지네 내 다이아 내 다이아 내 다이아 와 이거 생각도 못했네 흠 그래 54구간이 견적 보겠습니다 아이고야구야구야 왜냐하면 안 되는데 견적 봐야 된다 견적 철꽃경이 철꽃경이 4개가 4개로 끝난다고 견적 봅시다 견적 최소 8개라 말아이가 한개 더 있지 8개네 뒤에 한개 더 있진 않겠네 딱 8개겠네 6개 아이가 또 주축한게 없는가 여덟 여덟 확실히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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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바타 아니 아니 이사람아 딱 보면 여덟 개면 아홉 개 놓으면 좋은데 딱 볼수록 곱경이 세 개 만드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도 한번 까볼까 이게 딱 이렇게 여덟 개씩 나오는가 딱 여덟 개인데 모양이 딱잡이인데 딱 여덟 개라 그냥 딱 완벽하게 여덟 개 별도 없고 별도 없고 별도 없고 딱 여덟 개라 올라가봐라 영롱하네 영롱해 자 철꽃경이 질이네 두 개 세 개 잘 들린다 아 좋고 좋고 아 좋고 자 보자 갑시다 꽃갱이나 다이약 꽃갱이 이걸 쓰면 되나 일단 무기 하나 꽃갱이 하나 이렇게 할게요 바로 만들지나 옷도 있네 옷이 다섯 개 13개 6개 19개 20개 24개 필요하네 일단은 다이약 꽃갱 다이약 무기 하나 만들고 여섯 개 남죠 꽃갱이 철도 정립을 놔야 돼 한 개씩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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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꽃갱이가 두 개 만들 수 있네 꽃갱이 두 개로 만들어야 되나 하이바나 하나 써야 되지 않나 하이바나 세 개짜리 아이구야 신발이 최고 싼데 신발이 네 개네 다이약 꽃갱이 갑니다 꽃갱이 한 개 꽃갱이 두 개 꽃갱이 한번 써봅시다 다이약 꽃갱이가 OP OP 다이약 꽃갱이 섭시다 한 번 다이약 꽃갱이